바삭해가지고 여기 딱 12시 되면 1시 되면 다 들어가실 거잖아요. 여기 앞에 계신 분들 1시 되면 식사시간이 끝난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제 노래를 팔아야 여기 있는 분들이 사무실 들어가셔서 듣고 막 이러신단 말이죠. 그래서 제 자작곡인 넌 좀 예외인 것 같아 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곡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끌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내가 얼굴이 이만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만한 사람이 막 끌린다거나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. 그래서 어떤 말로 내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 넌 좀 예외인 것 같다 라는 말로 표현해본 곡입니다.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넌 조금 예외인 것 같아 내가 싫어하던 걸 다 좋아하게 해 난 원래 상당히 대개 더 싫어하던 거 같아 난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난 조금 예외인 것 같아 네가 싫어하던 걸 자꾸 신경 쓰이게 해 난 원래 상당히 대개 더 싫어하던 거 같아 넌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넌 말철반인데 진짜 생각보다는 좀 다르네 넌 말철반인데 진짜 넌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넌 조금 예외인 것 같아 내가 싫어하던 걸 자꾸 신경 쓰이게 해 너 원래 성격이 되게 나 싫어 안 좋아 넌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넌 말철반인데 진짜 생각보다는 좀 다르네 넌 말철반인데 진짜 넌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오 속마음을 안 보여주고 싶어 나에게 오 그냥 모르는 척해 You are not my time You are my type 맞는다 진짜 생각보다는 좀 모르네 You are my type 맞는다 진짜 넌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넌 나에겐 좀 예외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넌 좀 예외인 것 같아 라는 곡이었습니다